동해시의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한 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동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는 동해문화원에서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갖고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작가 초청 토크 콘서트와 플래시몹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녀상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단체와 개인, 가족 단위의 성금을 모금합니다. 동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제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소는 시민의 통행이 많은 천국동 대학로나 문화예술회관 주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